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소설은 나도양의 단편소설 뽕을 재편집했습니다 이 소설은 1925년 12월에 개벽에 발표됐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덕의식과 성윤리의 와해 등을 다룬 작품입니다 누룽꾼인 김삼보와 그의 아내 안현집 그리고 머슴인 삼돌이 사이에 벌어지는 애욕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편소설 뽕은 1985년 이두영 감독에 의해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1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도양 작가의 뽕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뽕 나도양 안협집이 부엌으로 물을 기러 가지고 들어오며 쇠죽을 쓰던 삼돌이란 머슴놈이 부직갱이로 불을 해치면서 어젯밤에는 어디 갔었슴던 겨 하며 불밤송이 같은 머리에 외수건을 질끈 통여 뒤통수에 슬쩍 질러맨 머리를 번쩍 들어 안협집을 훑어본다 남 어디 가고 안 가고 임자가 알아 무엇할게요 안협집은 별꼴 사나운 소리를 듣는다는 듯이 암상스러운 눈을 흘겨보며 툭 쏴버린다 조금이라도 염량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얼굴빛이라도 변하였을 것 같으나 본시 계집애 공둥이라면 염치 없이 추근추근 쫓아다니며 음흉한 술책을 부리는 삼십이나 가까이 된 노총각 삼돌이는 도리어 비웃는 듯한 웃음을 웃으면서 그리 성낼 거야 뭐 있습나 어젯밤 안주인 심부름으로 임자집을 갔으니까 두루 말이지 하고 털벗은 송충이 모양으로 군데군데 거칫거칫하게 난 수염을 숙검쩍 묻은 손가락으로 두어 번 쓰다듬었다 어젯밤에도 김찬봉 아들의 사랑방에서 자고 왔습네 그려 삼돌이는 씽끗 웃는 가운데에도 남의 약점을 준 비겁한 즐거움이 나타났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 망나니 같은 놈 하는 말이 이 바깥까지 나왔던 안협집은 꿀꺽 다시 집어삼키면서 남 어디 가자든 말든 상관할 것이 무엇인고 하며 물덩이를 이고서 다시 나가려 하니까 두고 보소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다가는 듣기 싫어 별꼬락선이를 다 보겠네 강원도 철원 용담이라는 곳에 김삼보라는 자가 있으니 나이는 35,6세나 되었고 키는 작달막하며 목은 다가 붙고 얼굴빛은 노릇게 하며 언제든지 가죽창 받은 리트리에 대갈판자를 바가 신고 걸음을 걸을 적마다 엉덩이를 내져음으로 동네에서는 그를 땅딸보 김삼보 아편쟁이 김삼보 오리궁덩이 김삼보라고 부르는데 한 달에 자기 집에 붙어있는 날이 이틀이라면 꽤 오래 있는 셈이오 하루라면 예사라 그리고는 언제든지 나돌아다님으로 몇 해 전까지도 잘 알지 못하였으나 차차 동네서 소문이 돌기를 노름꾼 김삼보라는 말이 퍼졌는데 알아본 즉 나는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접경을 넘어다니는 골패 투전으로 먹고 지내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노름꾼 김삼보의 여편내가 아까 말하던 안협집이니 안협은 즉 강원 평안 황해 삼도품에 있는 고읍의 이름이다 그 안협집을 김삼보가 얻어오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안협집이 21살 되던 해인데 어떻게 해서 얻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술 파는 것을 눈을 맞추어서 얻었다고 하기도 하고 계집이 김삼보에게 반해서 따라왔다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 저런 것도 아니라 계집의 전남편과 노름을 해서 빼앗았다고 하는데 위인된 품으로 보아서 맨 나중 말이 가장 유력할 것 같다고 동리 사람들이 말을 한다 처음에 안협집이 동리에 오자 그 동리 그 또래 계집들은 모두 석경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안협집이 비록 몸은 그리 귀하게 태어나지 못하였으나 인물이 남달리 고운 점이 있어 동리 젊은 것들이 암연히 부러워도 하고 질투도 하게 되고 또는 석경 속에 비친 자기네들의 어여쁘지 못한 얼굴을 쥐어뜯고 씹기도 하였으니 지금까지 나만한 얼굴이면 하는 자만심이 있던 젊은 계집들에게 가엾게도 자가 결함이 폭로되는 환멸을 느끼게 하기까지도 하였다 그러나 총구석에서 아무렇게나 자란 데다가 먼저 안 것이 돈이었다 돈만 있으면 서방도 있고 먹을 것 입을 것이 다 있지 하는 굳은 신조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는 무엇이든지 제공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었다 십오륙세적 참외 한 개의 원두막 속에서 총각 녀석들에게 정조를 빌린 것이나 벼 몇 섬 돈 몇 원 저고리감 한 벌에 그것을 빌리는 것이 분량과 방법이 조금 높아졌을 뿐이오 그 관념은 동일하였다 그리하여 이곳으로 온 뒤에는 동리에서 돈뿐이나 있고 얌전한 젊은 사람은 거의 다 한 번씩은 후련해였으니 그것은 남자 편에서 실없는지 좋아하는 이에게 먼저 죄가 있다 하는 것보다도 이쪽 안협집에게 그 책임이 더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죄는 그 남편 되는 노름꾼 김산보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으니 그것은 남편 노름꾼이 한 달에 한 번을 올까 말까 하면서도 올 적에는 빈손으로 들고 오는 때가 많으니 젊은 계집 혼자 지낼 수가 없음에 자연히 이집저집 동리로 다니며 폰방화도 찌어주고 김도 매주고 짓일도 하여주며 얻어먹다가 한 번은 어떤 집 서방님에게 실없는 짓을 당하고 나서 쌀 말과 피륙 두피를 받아보니 그것처럼 좋은 벌이가 없어 차츰차츰 이번엔 자기가 스스로 벌이를 시작하여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거래 당구를 뜨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집어먹기 시작하더니 그것도 차차 눈이 높아지니까 웬만한 목도꾼 폐장이나 장돌림 조금 올라서서 순산 아래쯤은 눈도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고 적어도 그곳에서는 돈품도 상당하고 여간에서 소나기에 들지 않는다는 자들을 얼러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부터는 일하지 않고 지내며 모양내고 거드름 부리고 다니는데 자기 남편이 오면은 이번에는 얼마나 땄습노? 하고 포르케한 눈을 사르르 내리뜬다. 딴 게 뭔가? 미천까지 올렸네. 산보는 목 뒤를 쓰다듬으며 입맛을 다신다. 그러면 안협집은 전에 없던 바가지를 긁고 불알 두 쪽을 달구서 그래 게짓만도 못하다는 말이요? 하고서 할 말 못할 말을 불어서 풀을 잔뜩 죽여놓은 뒤에는 혹시 서방이 알면은 경을 내릴까 하여 노자랑 미천을 주워주어 배송을 낸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산보는 혼자 한숨을 쉬면서 흥, 실상 지금 세상에는 섣부른 불알보다는 게지편이 훨씬 나니라 하고 보쯤을 짊어지고 가버린다. 이렇게 2, 3년을 지나고 난 어떤 가을에 삼돌이란 놈이 그 뒷집 머슴으로 왔는데 놈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벌어먹던 놈인지는 모르나 놈 멜 때 콧소리나마 아리랑 타령마디나 똑똑히 하고 술잔이나 먹을 줄 알며 동료를 가운데 나서면 제법 구변이나 있는 듯이 떠들어 젖히는 것이 그럴듯하고 게다가 힘이 세어서 송아지 한 마리 옆에 끼고 개천 뛰기는 밥 먹듯 하는 까닭에 동리에서는 호랑이 삼돌이로 이름이 높다. 놈이 음침하여 오던 때부터 동리 계집으로 반반한 것은 남모르게 모두 건드려보았으나 안협집 하나가 내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추근추근 귀찮게 구는데 마침 여름이 되어 자기 집 주인 마누라가 누에를 놓고 혼자서 힘이 드니까 안협집을 불러서 같이 누에를 길러 시를 낳거든 반분하자는 약속을 한 후 여름 내 같이 누에를 치게 된 것을 알고 어느 틈 기회만 기다리며 개집 년이 배떼가 벗어서 말쑥한 서방님만 어르더라. 어디 두고 보자. 너도 찍소리 못하고 한 번 당해야 할걸. 건방진 년. 하고는 술잔이나 취하면 주먹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그러자 주인 마누라가 치는 외에가 거의 오르게 되자 뽕이 떨어졌다. 자기 집 울타리에 심은 뽕은 어림도 없이 다 따다 먹이었고 그 후에는 삼돌이란 놈을 시켜서 날마다 십 리나 되는 건넌말 일가지 뽕을 얻어다 먹이었으나 그것도 인제는 발가숭이가 되게 되었다. 인제는 뽕을 사다 먹이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다 먹이자면 돈이 든다. 주인 노파는 담배대를 물고서 생각하여 보았다. 개량뽕이 좋기는 좋지만은 돈을 여감받아야지. 그리고 일일이 사서 먹이랴다가는 뽕값으로 다 집어먹고 남은 것이 어디 있나? 노파 생각에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공짜로 누애를 땄으면 좋을 것이다. 돈 한 푼을 드린다 하면 그 한 푼이 전수학에서 나오는 이익에 전부같이 생각되어 못 견뎠다. 그뿐 아니다. 자기 혼자 이익을 먹는 것 같으면 모르거니와 안협집하고 동사로 하는 것이므로 안협집이 비록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힘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한 푼만 못해 보인다. 그래서 뽕을 어떻게 공짜로 돈 안 드리고 얻어올 공리를 하고 있다가 안협집이 마침 마당으로 들어세메 뽕 때문에 일나 꾸려 하며 안협집에게는 무슨 도리가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글쎄... 안협집 생각은 주인의 마음과 또 달라서 남의 주머니 돈 백냥이 내 주머니 돈 한 양보다 못하다. 그래서 돈 주면 살걸? 하는 듯이 심상하게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봐야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때 들에 나갔던 삼돌이란 놈이 툭 튀어 들어오다가 이 소리를 듣더니 제 딴은 동정하는 표정으로 그거 일나 쇠다? 어떻게 하나? 한참 허리를 짚고 생각을 해보더니 흥! 급봉은 좋더라 마는 똑되기를 미선 조각같이 된 놈이 기름이 지르르 흐르는데 그 놈을 먹이기만 하면 고치가 자돌같이 여물 거요. 들으라는 말인지 혼잣말인지는 모르나 한마디를 탁 던지고 말이 없다. 귀가 반짝 뛴 주인은 아유 어디 그런 것이 있단 말이냐? 하며 궁금증 난 사람처럼 묻는다. 에? 저기 세술막에 있는 뽕밭에 있는 건 말씀이요. 혹시 좋은 수나 있을까 하다가 남의 뽕밭, 더구나 그것으로 살아가는 양잠소 뽕밭이라 말실만 하는 것이 될 것 같으므로 흥! 나도 보았지. 그게 그렇게 잘 되었나? 잘 되었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이야. 짐으로 있으면 무엇하니? 언제 보셨어요? 보기야 여러 번 보았지. 올봄에 두릅따러 갔다가도 보고. 삼돌이란 놈이 한참 있다가 싱긋 웃더니 은근하게 주인마님 제가 뽕을 한참 져다 드릴 것이니 탁주 많이 먹이시랍니까? 듣던 중에도 그렇게 반가운 소리가 또 어디 있으랴. 작기 졸이야. 나 오기만 하면 탁주에다 젖이라도 담구마. 귀찮스런 삼돌이도 이런 때는 쓸만하다는 듯이 안협집도 환심을 얻으려는 듯한 웃음을 웃으며 삼돌이를 보았다. 삼돌이는 사내자식의 숨씨를 내 앞에 보여주란 듯이 기운이 나며 만족하였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자정 때나 되었을 때 삼돌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갔다. 한 두어 시간 만에 무엇인지 치고 오더니 그것을 뒤격 건너방 뒤 창 밑에 뭉뚱그려 놓았다. 이튿날 보니까 따는 미선 쪽 같은 기름이 흐르는 뽕잎이었다. 어디서 났을꼬? 주인하고 안협집은 수근수근하였다. 그 녀석이 밤에 도둑질을 해온겠지. 뽕은 참 좋았어. 그렇지? 참 좋세다. 날마다 이만큼씩만 가져오면 넉넉히 먹이게 세다. 두 사람은 뽕을 또 따오지 않을까 보아서 아무 말도 아니하고 뽕이 참 좋더라. 오늘도 좀 또 따오렴. 하고 충동인다. 놈은 두 손을 내져오며 아이고, 떠드시지 맙쇼. 큰일 나쇼. 그것이 그렇게 쉬어서야 그 노름만 하게요. 까딱하다가는 다리마디가 두 동강이 날걸요. 도적해온 삼돌이나 받아들인 두 사람이나 도둑질 외에 쏘 하는 말은 없으나 서로 알고 있다. 그러자 하루는 주인이 안협집도로 여보, 이번에는 임자가 하루 저녁 가보구려. 앞으로 그 놈이 혹시 못 가게 되더라도 임자가 대신 갈 수 있지 않수? 또 코피가 길면은 밟힌다고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니 임자와 둘이 가서 한몫 많이 따오는 것이 좋지 않수? 안협집이 삼돌이를 꺼리는 줄 알지만은 제 욕심의 입맛이 따라서 자꾸자꾸 충동인다. 따다가 잡히면 어찌하구요? 무얼? 밤중에 누가 알오? 그리고 혼자가 알아오? 삼돌이란 놈하고 가랬지. 글쎄, 운이 글러서 잡히거나 하면 욕이지요. 잡히는 것보다도 안협집의 걱정은 삼돌이란 녀석하고 밤중에 무인지경회를 같이 가다니 그것이 딱한 일이다. 안협집이 정조가 해포기로 유명한 만큼 또 매몰스럽기도 유명하여 한 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죽어도 막무가내다. 그것은 만냥금을 주어도 거들떠보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삼돌이가 그 중에 하나를 참예하여 간장을 태우는 모양이다. 안협집은 생각하고 생각하여 결심을 해버렸다. 빌어먹을 자식이 그따위 마음을 먹거든 저 죽이고 나 죽지. 내 기운은 없어도? 하고 찰찰하게 눈을 가로뜨고 마음을 다 잡아먹었다. 그리고는 뽕을 따러 가기로 하였다. 삼돌이는 어깨에서 춤이 저절로 추워진다. 이것이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인제는 때가 왔구나. 인제는 제가 꼭 당했지. 놈이 신이 나서 저녁 먹은 다음 마당 쓸고 소염을 주고 돼지 병아리 새끼 다 몰아넣고 앞뒤로 돌아다니며 씻은 듯 부신 듯 다 해놓고 목물하고 발 씻고 등걸이 잔방이까지 갈아입은 후 곰방대에 담배를 꾹꾹 눌러 듬뿍 한 모금 빨아 휘 내뿜으며 시간 오기만 기다린다. 안협집은 보자기를 가지고 삼돌이를 따라서 뽕밭을 향하여 간다. 날이 유달리 캄캄하여 앞에 개청까지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돌부리가 발부리를 건드리면 안협집은 애구 소리를 내미어 천방지축으로 다리도 건너고 논이랑도 지나고 하여 절반쯤 왔다. 삼돌이란 놈은 속으로 궁리를 하였다. 뽕을 따기 전에 논이랑으로 끌고 가? 아니지. 그러다가는 뽕도 못 따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게? 저도 연료가 아닌 다음에 당하고 나면 할 말 없지. 아주 그런 버릇이 없는 년 같으면 모르거니와 옳지 수가 있어. 뽕을 잔뜩 따서 이어주면 지가 항우의 딸년이라도 한 번은 중간에 쉬리다. 그러거든.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너무 말이 없으니까 심심파적도 될 겸 또는 실없는 농담도 해서 마음을 떠보아 나중 성사의 전제도 만들어 놓을 겸 공연이 쓸데없는 말을 지껄인다. 삼보는 언제 나온답디까? 몰라. 언제는 온다간다 말 있어 다니나? 그래. 영감은 매일 나돌아다니니 혼자 지내기 쓸쓸지도 않소? 놈이 모르는 것 같이 새삼스럽게 시치미를 뗀다. 별 걱정 다 안 해. 어서 앞으로 가. 난 길이 서툴러 못 가겠으니. 매우 쌀쌀하구려. 나는 임자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지만 김참봉 아들이란 쇠귀신 같은 놈이라 아무리 다녀도 잇속 없습네. 내 말이 그러지 않지? 안협집은 삼돌이가 아주 터놓고 말을 하는 것을 듣자 분해서 뺨이라도 치고 싶었으나 그대로 참으며 무엇이 어째? 말이라면 다 아는 줄 아는군. 하고 뒤로 조금 떨어져 걸어갈지. 전에도 그 녀석이 미웠지만은 남의 약점을 들어가지고 제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더 더러웠다. 몽밭에 왔다. 삼돌이란 놈이 철망으로 울타리한 것을 들어주어 안협집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으로 삼돌이란 놈은 그 무서운 다리를 성큼하여 그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가다가 발 아래 삭정이 가지를 밟아서 우지끈 소리가 나고 조용하였다. 삼돌이는 손에 익어서 서슴지 않고 따지마는 안협집은 익지도 못한 데다가 마음이 떨리고 손이 떨려서 마음대로 안 된다. 삼돌이는 뽕을 따면서도 이따가 안협집을 끌 국리를 하지마는 안협집은 이것저것을 잊어버리고 손에 닥치는 대로 뽕을 땄다. 얼마쯤 땄다. 갑자기 안협집의 뒤에서 거 누구야? 하고 범같은 소리를 지르는 남자 소리가 안협집에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삼돌이란 놈은 길이나 되는 철망을 어느 결에 뛰어넘었는지 십여 간통이나 달아나서 안협집을 불렀다. 어서와요 어서 어서 그러나 안협집은 다리가 떨려서 빨리 나와지지를 않는다.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하여 달아나려고 한아름 잔뜩 땄던 뽕을 내던지고 철망으로 기어왔다. 철망을 기어 나오기는 나왔으나 치맛자락이 걸려서 잡아당긴다. 거기에 더 질겁을 해서 그대로 쭉 찢어 나오려 할 때 때는 이미 늦었다. 뽕 지키던 남자는 안협집을 잡았다. 이 도둑년 남의 뽕을 네 것 같이 따가 온참 2년 며칠째냐 벌써 이렇게 남의 것이라고 건깡깡이로 먹으면 체하지 않을 줄 알았더냐 저리 가자 안협집은 살려주소 제발 잘못했으니 살려만 주소 나는 오늘이 처음이오 저 삼돌이란 놈이 날마다 따갔지 나는 죄가 없애다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 듣기 싫어 이 년아 무슨 변명이냐 욕실을 하고는 남을 년 같으니 왜 감옥소에 콩밥이 고소하드냐 그저 그저 잘못했습니다. 삼돌이는 보이지 않고 뽕 치기는 안협집 손목을 끌고 뽕밭으로 들어갔다. 이리 와 외양도 반반이 생긴 년이 무엇이 할 게 없어 뽕 소리를 다녀 하더니 성냥불을 그어대고 안협집을 들여다보더니 흥! 의미 있는 웃음을 웃어 보였다. 안협집은 이 웃음에 한 가닥 희망을 얻었다. 그 웃음은 안협집의 손아귀에 자기를 갖다 쥐어준다는 웃음이다. 안협집은 따라서 방시도 웃었다. 그 웃음 한 번이 넉넉히 뽕지기의 마음을 반 이상이나 흰죽 풀어지게 하였다. 안협집은 끌려갔다. 흥! 지가 철석 같은 간장을 가신 놈이 아닌 바에 한 번이면 놓아질걸? 그는 자기의 정조를 팔아서 자기의 죄를 면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마지 못한 채 하고 끌려갔다. 삼돌이란 놈은 멀리서 정경만 살피다가 안협집을 뽕지기가 데리고 가는 것을 보더니 두 눈에서 쌍심지가 돋았다. 흥! 이놈이 호랑이 삼돌이를 모르는 모양이다? 그러나 대관절 어떻게 할 셈이냐? 이놈, 안협집만 건드려 보아라. 정강마루를 두 토막에다 내놓을 테니. 오늘 밤에는 내 것이던 걸 그랬지? 어디 좀 가까이 좀 가볼까? 이제는 단판 씨름이라 주먹이 시비판단을 하는 때이다. 다시 철망을 넘어서 들어갔다. 들어가서는 이곳저곳 귀를 기울이며 이구석 저구석으로 돌아다녀 보았다. 저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무 말이 없다. 한 두 서너 시간 그 넓은 뽕밭을 헤매고 또 거기 닿은 과목밭, 채마전, 나중에는 그 옆 원두막까지 가보았다. 놈이 뽕나무밭 가운데 부풀 덤불을 보지 못한 까닭이다. 그는 입맛만 다시면서 집으로 와서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노파의 눈이 등잔만 해지더니 두 손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했다. 아이고, 이거 일 났구나. 어쩌면 좋다 말이냐. 좌불 안석을 할지 삼돌이란 녀석은 분한 생각에 곰방대만 똑똑 떨고 앉았다. 그날 새벽에 안협집은 무사히 왔다. 머리에 지푸라기가 묻고 몸매무새가 말이 아니다. 아이고, 어떻게 왔어? 주인은 눈에 눈물이 깨어서 어루만진다. 뭘 어떻게 와요? 밤새도록 놈하고 승강일을 하다가 그대로 왔지. 그대로 놓아주든가? 놓아주지 않고 붙잡아두면 어찌할 테야? 일이 너무 싱겁다. 삼돌이란 놈만 혼자 한 말처럼. 내가 잡혔더라면 콩밥을 먹었을걸? 여편내니까 무사했지. 주인은 그래도 미진해서. 그래, 잘 놓아주었으니 다행이지. 그러나 저러나. 봉은 어떻게 되었노? 뺏겼죠. 이제는 아무 일 없겠소?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날 밤에 삼돌이란 놈은 혼자 앉아서 생각하기를. 복 없는 놈은 하는 수가 없거든. 그러나 내가 다 눈치를 채웠으니까 노름꾼 놈이 오거든 이르겠다고 위협을 하면 그년도 발이 저려서 그대로는 못 잊지. 내 입을 안 씻기고 될 줄 아는 게로구먼. 그로부터는 삼돌이란 놈이 안협집을 보고는. 봉직이란 놈이 보고 싶지 않습나? 하고 오며가며 맞대놓고 빈정되기도 하고 빗대놓고 비웃는다. 봉이나 또 따로 갔소. 이러는 바람에 온 동리에서 다 알았다. 안협집은 분해서 죽겠는데. 하루는 삼돌이란 놈이 막 안협집이 이불을 펴고 누우려는데 찾아와서 추근추근 가지도 않고. 삼보 김서방이 올 때도 되었습네 그려. 하며 눈치를 본다. 안협집은 졸음이 와서 눈가풀이 뻣뻣하여 오는데 삼돌이란 놈이 가지도 않는 것이 귀찮아서. 누가 아누? 보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겠지. 하고 담벼락에 비스듬히 기대앉는다. 삼돌이의 눈에는 그 고단해하면서 비스듬히 누워서 눈을 가물락 말락한 안협집이 목덜미 살짝 미치며 붉은해한 두보리 몹시 정욕을 일으켰다. 그래서 차츰차츰 말소리가 음흉해간다. 임자는 사람을 너무 가려봅디다. 그러지 마슈. 나도 지금은 남의 집 머슴이지만은 집안 지체라든지 젊었을 적에는 그래도 행세하는 집에서 낫더라우. 지금은 그놈의 원수스런 돈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은. 하고 말을 건네려 하는데 안협집은 별 실업의 자식 다 보겠다는 듯이 대답이 없다. 자, 그럴 것 있어? 내 청을 한 번 들어주소 그려. 하고 바싹 달려드는 바람에 반쯤 감았던 안협집의 눈은 동그래지며 어느결에 삼돌이의 뺨을 손뼉이 올라가 정월에 떡치듯 철석한다. 이놈 아무리 쌍놈이라고 무슨 버르장머리냐 냉큼 나가거라. 하고 호령이 추상같다. 삼돌이란 놈은 따귀를 비비면서 성이 꼭두같이 일어나서 무엇이 어쩌고 어째? 어디 또 한 번 때려봐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자기가 하려던 것은 이루고 마는 것이 상책이다. 일에도 소문은 날 것이오. 절에도 소문은 날 것이니. 이왕이면 만족이나 채우고 소문이 나더라도 나는 것이 자기에게는 이로울 것 같았다. 더구나 안협집으로 말을 하면 온 동리에서 판박아놓은 환양년이니 한 번 환양년이나 두 번 환양년이나 남이나 내나 무엇이 다를 것이 있으려 하는 생각이 났다. 도리어 자기의 만족을 한 번 얻는 것이 사내 자식으로서 일종의 자랑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두 팔로 안협집을 힘껏 끌어안고 내가 호랑이 삼돌이다. 네가 만일 내 말을 들으면 무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지 않을 테야. 너, 네 남편이 오기만 하면 모조리 꼬아받칠 테야. 뽕 따러 갔던 날 일까지 모조리. 무식한 놈이라 야비한 곳이 있다. 안협집은 그 소리가 얼마나 사내답지 못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쇠 같은 팔이 자기 허리를 누를 때 눈을 감고 한 번만 허락할까 하려다가 그 말을 듣고서 그만 침을 얼굴에 뱉았다. 이 더러운 녀석, 네가 그까짓 것으로 나를 위협한다고 말을 들을 줄 아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삼돌이는 손으로 안협집 입을 막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마치 마을을 다녀오던 이장의 동생이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삼돌이란 놈은 무한해서 얼굴이 붉어지며 안협집을 놓았다. 안협집은 분해서 쎅쎅거리며 저 놈 보시오. 아님 밤중에 혼자 사는 데 와서 귀찮게 굽니다. 저 죽일 놈이오. 좀 끌어내다 중치를 좀 해주시오. 이장의 동생은 안협집의 행실을 아는 거로 삼돌이만 보내려고. 이 놈이 할 일이 없거든. 자빠져 자기나 하지. 왜 아님 밤중에 남의 계집애 방에서 지랄이야? 냉큼 네 집으로 가거라. 두 눈이 등장만 하여진다. 예, 그런 게 아니라 실없이 기롱을 좀 했었더니 듣기 싫어. 공연이 어름어름하면서 이놈아, 너는 사람을 죽여도 기롱으로 아느냐? 삼돌이는 쫓겨났다. 이장의 동생은 포달을 부리며 푸념을 하는 안협집을 향하여 젊은 것이 늦도록 사내 녀석들을 방에다 붙이니까 그런 꼴을 당하지. 누가요? 그만둬, 어서 잠이 나자. 하며 문을 닫아주고 가버렸다. 삼돌이는 앙심을 먹었다. 안협집을 어떻게 했었는지 한 번 골리리라고 생각이 가슴 속에 탱중하였다. 안협집은 독이 났다. 삼돌이란 놈 본풀이를 하려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올라갔다. 이튿날 동리에 소문이 났다. 아이고, 삼돌이란 놈이 뺨을 맞았다지. 녀석이 음침하니까. 흥, 그렇지만 계집년이 단정하면 감히 그런 마음을 먹으려고? 그러고 말고 지 행실이야. 판에 박은 행실이니까. 아이고, 지가 먼저 꼬리를 쳤던 게지. 이 소리가 바람에 떠들어오자 안협집은 분했다. 요조 숙녀보다도 빙설같은 여자인데 이런 누추한 소문을 듣는 것 같았다. 마음에 드는 서방질은 부정한 일이 아니오. 죄가 아니오, 모욕이 아니나. 마음에 없는 놈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당하는 것은 무서운 모욕 같았다. 그는 그 길로 삼돌이 주인 마누라에게로 갔다. 삼돌이란 녀석을 내쫘쇼소! 주인은 벌써 알아채었으나 안협집 편은 안 들었다. 다만 어루만지는 수작으로 무얼? 내 쫓을 것까지 있어? 그만이래. 그저 눈 감아두지. 왜 눈을 감는단 말이오? 주인은 속으로 웃었다. 소 한 피를 달라면 줄지언정 삼돌이를 내놔? 하였다. 내 쫓아서 무얼 하오 또? 아이고, 어림없는 년. 네가 떠들면 떠들수록 네 밑구멍 돌쳐서 난 보이는 것이다. 라는 듯이 쳐다보며 맨 나중으로 아주 잘라 말을 해버렸다. 나는 못 내보내겠소. 안협집은 분해서 집에 와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었다. 그리고 또 결심했다. 두고 봐라. 너희들까지 삼돌이를 싸구도니 영감만 와봐라. 하루는 따는 영감이 왔다. 안협집은 곤두박질을 하면서 맞았다. 아휴, 어서 오쇼. 노름꿈 김삼보는 눈이 둥그레졌다. 무슨 큰 좋은 일이나 생긴 것 같았다. 다른 때와 유달리 반가워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이상하였다. 방에 들어앉자마자 얼마나 땄느냐는 말도 물어보지 않고 삼돌이란 놈에게 욕당할 뻔하였다는 말을 넋두리하듯 이야기하였다. 사람이 분해서 죽겠구려. 이것도 모두 영감 잘못된 탓이야. 오죽 영감이 위험이 없어 보이면 그따위 녀석이 그런 짓을 하려고 영감이라고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지. 1년 12달 계집이 죽거나 살거나 내버려 두고 돌아만 다니니까. 영감은 피고 썼다. 왜 내 잘못인가? 오죽 행실을 잘 가지면 그따위 녀석에게 극고를 당한담? 김삼보는 분이 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계집애 소행을 짐작도 하려니와 그놈의 주먹도 아니 생각할 수가 없었다. 계집이 먹여 살리라는 말이 없고 이혼하자는 말만 없는 것이 다행해서 서방질을 해도 눈을 감아주고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코대답만 하여주던 터이라 그런 소리가 귓전으로 들릴 뿐이다. 내가 행실 잘못 가진 게 뭐예요? 안협집은 분풀이라도 하여줄 줄 알았더니 도리어 타박을 주므로 분한데 악이 났다. 글쎄 뭐야 뭐 어디 대답해봐. 응? 임자가 내 행실 그른 것을 보았어? 어디 보았거든 본대로 말을 하슈우? 나는 김삼보는 집에서 말할 것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런 눈치만 채웠지 반박할 증거는 잡은 것이 없다. 본 거나 다름없지. 무엇이 본 거나 다름없어? 1년 12달 계집이 죽거나 살거나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와 한다는 소리가 그것밖에 없어? 살기가 싫거든 그대로 살기 싫다고 그래 사내답게. 왜 그만 냄새가 나지? 또 어디다가 계집을 얻어놓은 거지? 인연이 돼지질을 못해 기를 쓰나. 그래 이놈아. 니까진 녀석 아니면 서방 없을까 봐. 그래 이 더러운 녀석. 김삼보의 주먹은 안협집의 등줄기를 우렸다. 이 인연 그래도 잔소리야? 주둥이 좀 덮치지 못하겠소? 이렇게 서로 툭닥거리며 싸우는 판에 뒷집에서 삼돌이란 놈이 이 소리를 듣고서 가장 기난치하고 달려왔다. 삼보 김서방 언제 오셨소? 하고 마당에 들어섰다. 김삼보는 그놈의 상판을 보자 참았던 분이 꼭두까지 올라온다. 삼돌이는 제법 웃음을 띄고 오래간만에 만났대서 네번 싸움이 웬일이시오? 어디서 한잔을 하였는지 얼굴이 불가하다. 김삼보는 눈을 흘겨 뚫어지도록 삼돌이를 쳐다보았다. 이놈! 남이사 내외 싸움을 하든 말든 참견이 뭐냐? 삼돌이란 놈은 주춤하였다. 그는 비지같은 눈꼽이 낀 눈을 꿈뻑꿈뻑 하더니 아이고 그렇게 역정 내실 건 뭐지쑤? 말 좀 했기로. 이놈아 니가 아랑곳할 게 뭐냐? 아랑곳할 것도 없어도 긍정은 묻히고 싸움은 말렸으니까 말이오. 나는 싸움 좀 못 말린단 말이오. 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앉는다. 이놈아 술을 먹었거든 곱게 삭혀. 이번에는 삼돌이란 놈이 빌붙는다. 나 술 먹고 어찌하든 김서방이 관계할 게 뭐여. 이놈아 남의 내외 싸움에 참견을 하니까 그러지. 주고받다가 삼돌이의 멱살을 김삼보가 쥐었다. 이 녀석 니가 무슨 뻔뻔으로 이따위 수작이냐? 내 계집을 이놈아 왜 건드려? 삼돌이가 조금 발이 저렸으나 속으로 흥하고 웃었다. 요까짓게 누구 멱살을 쥐어 앙징하게 하더니 김삼보의 팔을 잡아 마당에다가 내갈기더니 개구리 터지듯 캑한다. 요 놈의 자식아 내 말을 좀 들어보고 말을 해. 니 계집 험절은 모르고 덤비기만 하면 강산이냐? 이 동네 반반한 사내양반 쳐놓고 니 계집 건드리지 않은 놈이 없다. 이놈 꼭 집어 말을 하라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 섬기마. 이놈아 너도 계집 덕분에 노잔냥 노름미천푼 조치 얻었었지? 그래 집이라고 오면서 볼받은 것이나마 억양목 버선발이나 얻어가지고 가는 것은 모두 어디서 나온 것으로 아냐? 요 땅딸보 오리궁둥아. 아무리 속이 밴댕이 같기로. 그리고 또 들어봐라. 나중에는 주워먹다 주워먹다 못해서 뽕지기까지 주워먹었다. 안협집은 팔에서 달려든다. 이놈 니가 보았어? 보나 안보나 일반이지. 이 나쁜 놈 니 말을 듣지 않으니까 된 말된 안된 주둥이지를 하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안협집은 삼돌이에게 발악을 하고 김삼보는 듣고만 있다. 한참 있더니 듣다 듣다 못하는 듯이 삼돌이란 놈이 안협집에게로 달려들며 인연이 죄지려고 기를 쓰나? 하고 주먹을 들었다. 동네 사람이 호령을 하고 말렸다. 이놈 저리 얼른 가거라. 이놈은 변명을 하며 뻗퉁겼다.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 끌려 저리로 가버렸다. 사람이 헤어지자 노름꾼은 계집애 머리채를 잡았다. 그는 삼돌이에게 퇴지를 당한 것이 분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까지 계집년의 행실을 온 동네에서 아는 것이 분하였다. 이년 더러운 년? 뽕밭에는 몇 번이나 갔냐? 발길로 지르고 주먹으로 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땅에다 질질 끌었다. 그는 이를 갈고 어쩔 줄을 몰랐다. 계집은 울고 발버둥을 쳤다. 김삼보는 자기의 무딘 팔다리가 계집애 따뜻하고 연한 몸에 닿을 때마다 적지 않은 쾌감을 느꼈다. 그는 그럴수록 더욱 힘을 주어 때리도록 속에 숨겨있던 잔인성이 북받쳐 올라왔다. 맞는 안협집은 당장에 죽을 것 같았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왕 일이 된 바에 모두 말해버리고 저하고 갈라서면 그만이지. 언제는 귀밑머리 풀고 사주잔자 보내고 사당에 예배드린 내외냐. 저는 저고 나는 난데 왜 이렇게 때리노 하는 맘이 나며 이거 나라? 내 말하마! 하고 머리를 붙잡았다. 뽕밭에는 한 번밖에 안 갔다. 어쩔 테냐? 삼보는 더욱 머리채를 잡았다. 이번에는 더 때렸다. 안협집은 말한 것이 후회가 났다. 삼보는 그래도 거짓말을 한다고 그대로 엎어놓고 짓밟았다. 안협집은 기절을 하였다. 삼보는 귀로 안협집의 숨소리를 들어보았다. 그러나 숨소리가 없다. 그는 기겁을 하여 약국으로 갔다. 그의 팔다리는 떨렸다. 그가 의원에게서 약을 지워가지고 왔을 때 안협집은 일어나 앉아있었다. 삼보는 반갑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약을 마당에 팽개쳤다. 그리고 밤새도록 서로 말이 없었다. 이튿날은 벙어리들 모양으로 말이 없이 서로 앉아 밥을 먹고 서로 앉아 쳐다보고 서로 말만 없이 옷도 주고받아 갈아입고 하루를 더 묵어 삼보는 또 가버렸다. 안협집은 여전히 독립집 공청 사랑해서 잠을 잤다. 뇌는 따서 30원씩 나눠 먹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중 나도양 선생님의 뽕이었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